줄의 굽기 2장 강카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수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사람을 처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메 그가 이르되 내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대한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대한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러 구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루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낙은 애가 되었습니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든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